안녕하세요 부추와 양파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5분이면 끝나는 너무 쉬운 레시피입니다 양파를 곱게 채썰어주세요 아린맛에 싫어한다면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물기 빼서 사용하면 좋아요 겹을 떼어두면 요리하기 편합니다 부추를 4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부추, 양파, 진간장 2큰술 반, 매실청 2큰술, 식초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너무 강하게 버무리면 풋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살살 털어가면서 섞는게 좋아요 깨 반큰술 넣고 버무리면 오늘 요리 끝 신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식초 반큰술 더 넣어도 좋아요 부추, 양파, 초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